그 한양증권의 오병용 애널리스트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난 7월 8일 목표 증가 38만원을 냈어요. 지금 제가 그 증권사별로 쭉 목표가를 보면 유진증권 한병화 애널리스트, 미래이셋 김태희 애널리스트, 한양증권 오병용 애널리스트만 38만원, 그리고 애널리스트 한병화, 그 다음에 김태희 40만원이거든요. 이 3개 증권사 정도만 아주 우호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했고, 키움증권 허혜민, 지금은 그만뒀지만, 한화금융투자, 선민정, 그런 친구들 레포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. 여러분 알겠죠?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같이 한번 봤으면 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. 이름은 오병용 한양증권 애널리스트고, 각종 악재 모두 반영, 이제 바닥인 듯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고요. 그 다음에 3분기는 유플라이마 매출이 시작되는 시점, 그러니까 2분기가 끝나서 이제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. 유플라이마, 그죠? 그 다음에 투자의견 매수민 목표가 38만원 유지, 그리고 올해 매출액을 2조 3천억원을 예상을 했고요. 영업이익은 1조, 영업이익률 44%, 내년에는 2조 7천억원, 2023년도에는 3조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이 오병용 애널리스트는.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어요. 왜냐하면 어차피 2분기는 끝난 거잖아요, 6월 말 기준으로. 그러면은 동사 주가에는 실적보다는 신제품의 런칭과 성장 스토리가 훨씬 중요하다. 또한 2분기 실적 발표의 포인트 중 하나는 1분기에 낮았던 매출 원가율이 매출 원가율 수준이 유지되는가 확인하는 것이다. 원가율 개선이 유지된다면 향후 추정치에 낮아진 원가율을 반영할 수 있다.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및 목표가 38만원을 유치한다. 그런데 이 오병용 애널리스트도 아직까지 렉키로나주에 대한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했어요. 지금 3쿼터에는 지금 2쿼터 6월 말 기준으로는 4,810억원의 매출을 예상을 했고요. 3쿼터에 6,470억원, 4쿼터에 7,210억원. 그래서 2분기는 끝났으니까 3분기, 4분기에 아주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. 예상을 했으니까 이 데이터 한번 보고 우리는 3쿼터 매출 추이 나오는 거. 그 다음에 여기에 렉키로나주가 하반기에 수출이 본격적으로 돼서 실제 여기에 1조 5천억원이 플러스가 되면 2조 3천억 더하기 세 1조만 하자고요. 그럼 50%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럼 이 38만원의 목표가가 48만원, 50만원은 왜 안되겠습니까? 여러분, 그죠? 삼성바이로직스의 퍼밴드하고 셀트리오의 퍼밴드를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. 이 퍼밴드를 보면 아시죠? 그죠? 셀트리오는 지금 이 퍼밴드가 60에서 80 사이에 지금 60에서 100 사이에 많이 한참 40만원 갔었을 때는 12월 말에 한 100 가까이 갔었어요. 근데 이 옆에 있는 삼성바이로직스 퍼밴드 보면 제일 작은 게 지금 180이에요. 180에서 210. 무려 높을 때는 80만원일 때는 240까지 갔었던 거거든요. 그러면은 보세요. 저는 이거를 아주 이렇게 비교하기 좋게끔 오병용 애널리스트가 잘 이 도표를 넣어주신 걸 너무 고마워요. 사실. 그죠? 이거 보세요. 그죠? 셀트리오는 지금 이 퍼밴드 하단에 와있어요. 60에 그죠? 그리고 삼성바이로직스는 180에 와있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레키로나주에 대한 수출 가시성. 그죠? 그러면은 이 셀트리오는 4밴드가 저 100을 넘어서 120까지 가지 않을까요? 여러분? 그러면은 지금 120까지 가면 50만원이 넘는 거거든요. 현재 기준으로. 그래서 저는 조금 희망적입니다.